안녕하세요. 바라돈입니다. 음.. 낚시 왔어요. 뻘쭘해서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는 댓글이 있습니다. 여기 비행해도 되나요? 비행할 때 그냥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딱 그 심정이에요. 여기 그냥 낚시해도 되나요? 진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의 목적은 드론 낚시죠. 드론 낚시를 사용해서 멀리 저 멀리 참치를 사고 멀리 투척하는 원투낚시가 원고리 투척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투잽 막 그런 걸로 알았어요. 아니면 스텝을 원투 잡고 집어던져서 원투낚시라고 하나?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원고리 투척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드론투척으로 하죠. 그냥 굉장히 좀 여유스러운 느낌으로 좀 있어볼게요. 진짜 아무도 날 관심을 안 갖는데 혼자 좀 뻘쭘해서 그러니까 처음 와서 그래요. 처음 낚시 해보니까 이게 해도 되나 그런 마음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 낚시 장비는 얘입니다. 얘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은 됩니다. 줄을 세우고 한 번에 이렇게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슝... 지나가면 저번에 보니까 끊어지던데 왜 끊어진지는 모르겠어요. 어? 줄 끊어졌어. 이거를 빼면 될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건 뭐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저 빼볼게요. 하나 빼고 두 개 빼고 마저 다 뺐습니다. 다 뺀 것 같아요. 방향도 다 맞춰놨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끼를 걸어야 되잖아요. 미끼는 물고기죠. 우선 잘 모르니까 하나만 딱 걸어볼게요. 물고기 진짜 조심해야 돼. 이 낚시바늘이 진짜 좀 위험한 것 같아. 얘가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음... 그냥 묶으면 되나? 그냥 묶으면... 무게추랑 같이 묶어야 되겠죠. 무게추 조심 나야 돼. 무게추랑 같이 한 번 묶어볼게요. 아! 아아! 아우! 아 진짜 낚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여기다 걸고. 그쵸? 매듭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아무튼 묶었어요. 묶었고. 근데 추만 달면 되죠. 추를 달고 또 똑같이 묶죠 뭐. 그냥 흘러만 안 내리면 되는 거잖아. 솔직하게 매듭은 사실상 공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또 걸긴 했습니다. 이렇게 다 걸긴 했어요. 한번만 더 묶을게요. 혹시나 풀릴까봐 한번만 더. 쭉. 이러면 땡겨도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요거를 드론한테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 드론한테 연결해 가지고 멀리 가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재밌겠다. 어제 우리 칸총문실님이라고 같이 어제 장보고 연구 좀 했습니다. 이래저래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심플한 데서 찾았어요. 이 집게를 그냥 낚시줄만 연결하고 이 낚시줄을 배터리에 연결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심플한 데서 찾았습니다. 배터리를 분리를 하고 요기에다가 배터리랑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얘를. 그냥 이게 끝이에요. 너무 길죠. 기니까 좀 짧게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튕겨져 나간다고 해도 뭐 달 확률이 좀 적겠죠. 짧으니까.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미끼가 요렇게 하나밖에 없을 때는 쉽게 들립니다. 깊게 걸고. 중량이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들고 가다가. 들고 가다가. 땡겨지면. 이렇게 떨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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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한 번 고생했다고 이제 잘 빼네요.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이제 드론에 걸고 이륙하면 됩니다. 우선 드론을 먼저 비행을 한 번 해볼게요. 요거만 달았을 때 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하나 둘 셋. 지금 뒤에 집게를 달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행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어스리가 확실하게 빠르긴 합니다. 비행이 엄청 빨라요. 이제 실질적으로 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데리고 와서 바로 드론 낚시 시도해 볼게요. 이제 장착을 해 볼게요. 장착을 하고 이륙을 해 볼게요. 사람들 없지? 네. 에이. 벌써 떨어졌어. 에이. 벌써 떨어졌어. 이게 의외로 잘 안 풀리나 봐요. 이게 의외로 잘 안 풀리나 봐요. 물에는 젖었네. 물고기. 진짜 물고기 잡은 것 같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조금 더 강도를 줄 수가 없나? 릴을 안 풀리게 해놨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조금 더 강도를 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여기 집게에 텐션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게 좀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적으면 너무 쉽게 빠지니까 조금만 올려볼게요. 이때 올리면 안 됐어요. 올리고 나서 실험이라도 해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실험을 못 했던 거죠. 이렇게 고무줄로 텐션을 좀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집게에 힘을 더 주면 더 무거운 거를 안전하게 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보다는 확실하게 힘이 좋아졌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좀 걱정도 됩니다. 그러면 2차 시도 다시 해볼게요. 조금 더 텐션을 줬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드론을 의자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미끼가 의자에 걸릴까봐 잡아줬습니다. 이게 매우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물론 안 걸려서 다행이지만 드론이 올라가는데 제 손이 오히려 바늘에 찔렸다면 많이 다쳤거나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저기 떠 있죠? 엄청 불안합니다. 한번 가볼까? 드론 낚시는 확실하게 메리트가 큽니다. 원하는 데까지 미끼를 들고 가 가지고 아래를 보면서 투척할 수가 있어요. 물론 물이 말 땀은 고기를 확인하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는 서해바다라 그런지 밑에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처음 보는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풀기는 다 푸는 것 같거든요. 이제 떨어트려야 되는데 얘를 더 이상 안 풀리게 해놓고 앞으로 전진하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어? 안 떨어졌어. 미끼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끼가 안 떨어져요. 강풍 경고 뜨고 텐션이 엄청납니다. 어쩌지? 그냥 돌아볼게요. 텐션을 너무 많이 줬나봐요. 안 떨어져요. 고무줄로 텐션을 좀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떨어져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올게요. 우와 무섭다 이거. 이 정도 거리부터는 드론 소리가 들려갖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래갖고 굉장히 좀 뻘쭘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사고 날 뻔했습니다. 미끼에 걸린 선은 아래로 가있지만 낚시줄에 걸린 선은 느슨하게 걸려있어서 바람에 날려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어요. 착륙하면서 나중에 봤습니다. 이때 봤어요. 그래서 낚시줄을 잡아주면서 착륙을 시켰어요. 이거 잡아주지 않았음은 아마도 추락을 했을 거예요. 이거 너무 위험한데? 낚시줄을 놓고 오는게 안전하고 들고 오면 매우 위험합니다. 우선은 얘가 안 빠지니까 매우 매우 위험했습니다.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안전한게 최우선이니까 텐션 다시 없애요. 얘가 불안해서 그랬지 아마도 그냥 앞으로 쭉 갔으면 빠졌을 것 같긴 해요. 아마도 내가 힘을 줬으면 그냥 떨어졌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두려움에 그러지 못한 거죠. 처음 하니까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 이목을 끄니까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수끄럽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고 막 그래요. 이 낚시줄 말고 좀 더 두꺼운 걸로 하죠. 나는 참치를 잡을 거니까 이걸 낚시다. 이거를 그냥 낄 순 없나? 이거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 환장하겠다.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겠네. 얘를 여기다 감아 볼게요. 아 이게 저쪽 구멍에서 들어왔어야 되겠다. 다시 할게요. 여기에서 들어와야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제 감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감긴다. 아까 돌아오다가 낚시줄을 안 내린 상태에서 돌아오다가 낚시줄에 걸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낚시줄이 바람에 날리니까 진짜 위험했어요. 낚시줄을 못 내리고 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가면은 낚시줄을 내려놓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제는 다 감은 것 같죠? 이 정도면 다 감은 것 같아요. 더 감으면 넘칠 것 같아. 이 정도까지 하고 물고기는 묶었어요. 그 다음에 추 매듭 공부 좀 해 놓을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매듭은 그냥 최대한 최대한 튼튼해 보이도록 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될까 모르겠다. 될까 모르겠어. 아이고. 솔직하게 이거 여기에서 하면 좀 민망하긴 하긴 한데 아 사람 없는 데서 하고 있다. 나 사람 없는 데서 할게요. 나 이거 돈 부지 못하겠어. 창피해서. 제가 남들의 시선을 좀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남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괜히 저 혼자 찔려가지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와 드로낚시한다 그러면서 볼까봐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공평항 낚시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좀 한적한 곳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한 번 더 실험을 해보려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드론 이륙도 착륙도 손으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손으로 이륙하고 손으로 착륙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고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관심이 집중되니까 제가 되게 뻘쩜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한적한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실험을 해보고 정말로 텐션 어느 정도 돼야지 떨어지는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낚시를 잘 몰라서 내가 내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드론은 제가 좀 잘 알잖아요. 드론에 대해서만 봐주세요. 낚시는 뭐 저보다 다들 잘 아실테고 드론은 제가 좀 더 알테니까 물론 잘 아시겠지만 낚시대를 펼쳐야지 부드럽게 감기고 부드럽게 풀리더라고요. 아 이렇게 잡고 낚시대를 펼치니까 잘 되네요. 얘를 다 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거를 내려놔야지 이게 풀려가지고 오! 풀려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미끼가 올라가잖아요. 미끼가 위로 올라갈 때 이 손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낚시줄이 가볍다 보니까 혹시나 프로필러에 걸리면은 바로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필러에 안걸리게 조심하셔야 돼요. 우선은 제가 해보니까 1번은 위로 가야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위치가 위로 바로 못 가니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위로 가면서 앞으로 지금 여기까지 다 왔다고 생각하고 낚시줄을 더 이상 풀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잠가 놓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볼게요. 앞으로 갈게요. 아 떨어지네요. 지금 굉장히 손쉽게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저기 바닷까지 한번 가볼게요. 어? 얍! 야! 아 이거 들어가야 되겠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딱 한 번만요. 솔직하게 낚시하면서 너무 속상한게 물론 못해서 그렇겠지만 너무나 낚싯바늘이 여기저기 잘 걸려요. 너무 어려워. 물론 하다보면은 좀 알 수도 있겠지만 안 빠져요. 하나 빼면 또 다른 거 걸리고 막 그래. 얘도 길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낚싯대에 있는 줄도 길이가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그거를 생각하시고 이륙을 하고요. 크루즈 컨트롤로 크루즈 컨트롤로 일정하게 해놨어요. 이제 정말 멀리가서 정말 멀리가서 던져버릴 거예요. 드론 낚시 드론 낚시니까 정말로 멀리 멀리 보낸 다음에 40m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물에 닿았어. 풀리는 게 너무 빠른데 어떡하지 이걸 좀 잡아줘야 되나 풀리는 걸 아닌가 그냥 풀리게 냅둬야 되나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오 오 잠깐만 오 엄청 무거워졌어요. 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리턴톰 리턴톰 리턴톰은 우선 했고요. 우선 얘를 데리고 오고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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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를 드디어 낚시를 드디어 낚시를 즐기게 됐습니다. 내가 내가 한 마리 낚아 볼게요. 기다려 보세요. 자 이제 요걸 오 다 풀렸었네 요거를 잡고 요거를 걸리고 돌리면은 이제 물고기가 올거라구요. 저한테 요기서 물고기 잡히면 진짜 웃기겠다. 그쵸? 소 뒷걸음질에 쥐 잡는 격? 소가 뒷걸음질 튜는데 그냥 안 보고 가는 거잖아요. 안 보고 가는 건데 쥐가 잡힌 거지. 뜻하지 않은 행운? 뭐 그런 느낌? 근데 줄이 의외로 의외로 짧네요. 줄을 더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런 낚시니까 줄을 엄청 길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걸리면 안 돼. 이게 걸렸나 봐. 뭐해. 파파펭귄님이 알려줬어요. 이걸 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일자로 하고 이렇게 당겨야지 낚싯대에 무리가 안 생기고 이걸 당길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저 부표 움직이는 거 같죠? 부표. 안 그래요? 부표 움직이죠? 아 부표. 부표. 아 이거 어쩜 좋아. 부표랑 붙었어. 이렇게 낚시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곳에서 다른 미끼를 가지고 낚시를 해 볼게요.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낚시가 되겠습니다. 드론 낚시에 관심이 있거나 드론 낚시를 하시거나 드론 낚시를 하실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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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발이 진짜 좋아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하하. 하하하하.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